오늘의 주인공, 연기하는 요정입니다. 저 높이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성유리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만나니까 정말 요정을 만나는 느낌. 네,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네, 한때 요정이라는 이야기 좀 꺼려하시더니 요즘에 다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많이 안 불러주세요. 연기 잘한다, 요정 같다, 더 기분 좋은 소리는. 연기 잘하는 요정. 연기 잘하는 요정.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분들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 세계로 내려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가시죠. 아, 우리 그냥 유치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한번 뿅 한번 해볼까요? 옛날 방식으로. 좋네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뱅우. 여러분, 설류리티를 소개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요정을 기다렸던 많은 팬들, 벌써부터 인파가 대단하죠? 인간 세상 나들이 나오셨거든요. 어때요? 시민분들 혹시 남자 팬들이 직후주 팬서비스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뭐, 네. 팬분들을 위해서는 예 한 번 바치겠습니다. 아, 뭐 백허그 뭐 다 괜찮아요? 느껴보고 싶네요. 가을이라 허전한 거 아니죠? 인기가 없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부서. 요즘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아, 그러면 저희 할리우드 스타일로 한번 이 위에서 손 한 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할리우드 스타일로.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여배우 성유리 씨 나와주세요. 인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 자주 나와야겠군요. 몇 살이에요? 4학년이요. 4학년이면 몇 년생이에요? 2005년. 아, 2005년생? 누나예요, 이모예요? 대답은? 이모! 어떡해요? 야, 시간이 많이 흘러긴 흘렀군요. 제일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누구예요?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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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유리, 아이유. 나의 선택은 하나, 둘, 셋. 긴장됩니다, 긴장됩니다. 그것이 문제로다. 떨린다. 성유리. 성유리. 성유리 씨 진짜 좋아해요. 아이유 이겼어. 이야, 이겼다. 예. 아, 여기 거리가 지금 추억의 거리예요. 성유리 씨는 이 시대에 살던 분이 아니시죠? 아, 그럼요. 전혀 몰라요. 어떠세요, 느낌이? 아, 생소하네요. 생소하네요, 그게. 생소하다던 성유리 씨. 두더지 게임을 보자마자 방망이부터 집어들었습니다. 보통 실력이 아닌데요. 오마이갓! 우와! 2위, 2위! 여러분, 성유리 씨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시민들 만났습니다. 두더지 게임 하시는 거 보고 상당히 파워 넘치시는 분이구나. 이걸 느꼈는데. 레디, 스타트! 자, 이 남자분, 성유리 씨를 위해서 정말 파워풀하게 게임을 펼십니다. 아, 진짜 재밌다. 워크위드. 냉활약을 펼쳤는데요, 이날. 전점을 선정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 980 선전. 엄청난 점수예요. 1등. 자, 이어서 몸으로만 설명해야 돼요. 몸으로만. 네. 갑니다, 그다음. 몸으로만, 몸으로만. 뭔가 신기어 보이는데요? 춤인데요. 리슨 투 마요. 이게 뭐죠? 이걸 어떻게 맞추죠? 헛, 헐? 근데 아까 그 춤이 무슨 춤이었어요? 하트 할 때. 하트, 2PM의 하트 비트.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넷. 같은 춤, 다른 느낌. 성립이스를 위해서 좋습니다. 아, 또 재물질을 위한 것 같습니다. 갑니다. 아, 좋습니다. 갑니다. 이제 뭘까요? 핑클? 아, 초등학생들도 아는 핑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급 팬서비스로 시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한 성유리 씨. 알겠습니다. 성유리 씨의 즉석 5분 미션. 성유리 씨가 연기 15분 안에 들어야 하는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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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첫 단어 성공이고요. 사랑해. 이번에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렵네요. 네,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미션 성공인가요? 고마워. 어떻게, 어떻게. 하수보다 배우는 어때요? 성유리 씨의 과감한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영화, 바로 이 안의 사랑에 고마웁니다. 사랑 이야기를 비롯해서 뜨거운 가족, 애와 친구들의 우정,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사랑 너무 좋아. 극장에서 미션 성공하셨으니까 화면에다가 추가로 또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네.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 방송 나가는 방향으로. 네. 제가 극중에서 막장 드라마 여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장 연기는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까칠한 여배우 등장을 하죠. 극중에 나오는 캐릭터 버전으로 한 번 인터뷰 잠깐만 나눠볼까요? 1분만. 아, 그러죠. 극중 캐릭터 이름이? 서정이요. 자, 연기 잘하는 여배우 서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네네. 네. 되게 싸가지 없으시네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그냥 만사 귀찮아요. 캐릭터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성유리 씨가 또 그런. 그리고 또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김성균 씨와의 어떤 멜로. 두 분 키스 씬도 있더라고요. 네. 네, 어땠어요? 근데 굉장히 떨렸어요. 성유리 씨도? 무서워서? 갑자기 막 변화할까 봐. 제가 먼저 하는 그런. 성균 오빠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하는 마음도 너무 느껴지고 해서 되게 떨렸어요. 김성균 씨가 성유리 씨 진짜 팬이었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때는 효련이 팬이었다고. 누구 팬이셨어요? 이효리 씨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누르면. 오, 갑자기. 오냐,X냐, weeks plus 5밖에だけ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당연하지 게임 같은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연예인이다. 아, 좋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하고 인정하시는 거죠? 네, 저 열심히는 해요. 못할 때도 있지만, 노력ing 하니까. B인가요? 천만 배우 부럽다 이건 진짜 진심으로 너무 부럽잖아요 천만까지는 안 바라고요 한 300만만 해도 독립영화 이런걸 많이 찍어가지고 나 진짜 요정이다 답은 이미 정해져있죠?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막 웃겨 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잔잔한 미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배우를 가지고 싶어요 볼수록 매력적인 여배우 한결같은 그녀 성유리씨와의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